드디어 퀸 오브 당연하지. 우리 그 이지현 씨의 눈이 동그레지는 바로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의 새로운 관심사 정말 새롭게 뜨고 있는 저희들의 코너 당연하지. 당연하지. 특히 그 저 김종민 씨도 나오셨지만 김종민 씨 저희는 별 얘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너 냄새 난다는 소리를 들었어. 알고보니 정말 초등학교 때 그런 소리를 들었어서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상태로 자 당연하지. 우리 티키스 잡. 원 다운로드. 제목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. 천정명 씨도 굉장히 강적은 강정입니다. 좋습니다. 천정민 씨가 먼저 상대 선수를 제목할 수가 있습니다. 김종민 씨. 당당하게 당당하게. 자 당연하지. 천정명 씨와 김종민 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하십시오. 자 씨. 자 뭘 긁어. 진짜 눈을 똑바로 보고 좋습니다. 자 씨. 시작. 너 코. 응? 너 코 너가 만들었니?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. 너 코 너가 만들었니. 당연하지. 너 코 수염 이렇게 길어서. 목에 걸어가지고. 목에 걸어가지고. 걸어가지고. 너 여기 있지? 이거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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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하지. 맞대요. 맞대요. 네. 너 그렇게 냄새 난다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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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냄새. 싫어달라. 아니 김종민 씨. 냄새 얘기만 나오면. 아 기장이. 아니 김종민 씨. 아니 정말로. 학생 시절 때 제가 뭘 밟았어요. 뭘 밟고 가가지고. 그래갖고 친구들이. 놀렸어요. 냄새 난다고. 아 냄새 난다고. 그 충격이 너무 컸군요. 아. 그 이후로는 뭐 그런 소리 안 들었죠? 그 이후로는? 조금. 알겠습니다. 자 천정명 씨. 자 일단 첫 번째 승리를 거둡니다. 자 김팀. 김동환 씨. 좋습니다. 자 김동환 씨하고 천정명 씨 한번. 잘해봅시다. 네 좋습니다. 자 우리 그 천정명 씨가 먼저 공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준비 시작. 너 발차기 동네 체육관에서 배웠니? 당연하지. 아 나 사랑하지. 당연하지.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냐는. 네. 너 중. 눈가에 있는 주름살 이효리 따라하려고 성형외과 가서 수술했지. 당연하지. 네 좋습니다. 너 아침마다 다리톨 뽑지? 당연하지. 어쩐지. 짜증명 씨. 너. 너. 엑스메이지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아 죽어. 예. 너가 아침에 다리톨 뽑은 거 다 턱에다 붙였지. 다리톨 뽑은 거 다 턱에다 붙였지. 달의 톨 뽑은 거 다퉂げ다 붙였지. 달의 톨 뽑은 거도 다 턱에다 붙였지. 저 좀. 아이 zweite darauf 와드니까. 잠깐만요. 으하하하. 안에. 아, 이 사실은 이게 좀 천종경 씨가 조금 그렇게 공개하다니. 가만두지 않겠다. 이지현! 자, 윤훈애 씨 얼굴에 약간의 불안함. 아, 바로 그 주인공이죠. 첫 번째 당연하지. 너 화장실 변기 막힌 적이 있지. 그 주인공이. 오랜만에 다시 만났습니다. 자, 윤훈애 씨가 먼저. 시작! 너 머리 혼자 만진 거지? 당연하지. 아니, 이분한테 가면 상대가 약해져. 그러니까. 이때 실력도 발휘를 못해. 너무. 무서워. 왜 저를 보시냐? 메뚜기걸이 제일 좋아하지. 당연하지. 그렇습니다. 음반 망한 적 있지? 당연하지. 아, 미천신이에요? 아, 내 음반. 아, 미천신이에요? 아, 미천신이에요? 아, 미천신이에요? 아, 미천신이에요? 아, 약간 허퀴치불 하시고. 제석이 오빠 이상형 지적인 여자인 거 알지? 이제 당연하지 않아서요. 당연하지. 나도 지적인 거 알지? 당연하지. 너 착각 속에서 하는 거 알지? 아, 유룬해. 아, 결국 또 무너집니다. 아, 유룬해 씨. 아, 또 상처를 받고 무너집니다. 아, 결국 또 이렇게 무너집니다. 아, 유룬해 씨. 아, 또 상처를 받고 무너집니다. 이 게임만을 위해 체력을 달려놔. 넘어지지 않기 위해. 당연하지 게임만을 위해 체력을 달려놔. 잠깐 좀 나와주세요. 자, 벌써 자세부터. 자세. 아, 뭐예요? 자세. 자세. 당연하지를 위한 체력왕. 경전공! 어? 뭘 오후해요? 한번 만져봐주세요. 너 근육에 흠잡을 데 있나, 지금? 아, 일단 만져보고. 자, 준비되셨죠? 시작! 아, 깜짝이야. 죄송해요. 나 시럽지? 나 시럽지? 아니, 아니. 너 한겨울에도 근육 보여주려고 나시티 입지?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형이 방송에서 한 얘기야, 그럼? 아, 깜짝이야. 닭살이 쫙 돋아계셔서 깜짝이야. 자, 김정욱 씨. 나 노력 못하지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동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는 약한데요. 자, 5, 4. 너 등치에 비해 목소리 너무 조그만 거 알지? 당연하지. 너 등치에 비해 목소리 좀 조그만 거 알지? 좀 큰 소리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김정욱 씨. 5, 4, 3, 2, 1. 잠깐만요. 아, 괜찮습니다. 5, 4, 3, 2. 잠깐만요. 아,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괜찮으니까. 자, 5, 4, 3, 2. 너 키 160 안 되지? 어? 당연하지. 어, 당연하지. 어, 이, 어? 이가 조금, 지윤 씨에게는. 너 근육 약 먹고 만들었지? 너 근육 약 먹고 만들었지? 근육 약 먹고 만들었지? 너 근육 약 먹 ouv만 만들었지? 네, 기분이. 하하하하. 아, 이건, 이건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김정욱. 아, 결국 심에 나갑니다. 자, 이제 강팀. 이성기! 이성기! 김제동 씨 좋습니다. 이성기 씨부터 시작! 덕담하듯이 인신공격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. 너 팔다리 길지? 인신공격 같은 거. 김제입니다. 당연하지. 너 참 좋숙해 보이는 거 알지? 에이 이건 아니다. 당연하지. 이성기 씨! 너 눈 참 크지? 좋은 공격인데요. 당연하지. 너 생각보다는 여학생들한테 별 인기 없지? 당연하지. 너 거울 보고 기절한 적 있지? 어깨! 따로캠프 5대 1호! 따로캠프 승리! 우리 김팀의 우리 남자 출연자들. 다들 지금 다들 마음의 상처를 입고. 네 이번 시간은 날아라! 화이팅! 지난주부터 또 선을 보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홍보가 좋았던,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만족했던 MC 무료 이용 쿠폰. 짜잔! 오늘 제가 오늘은 말로써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여러분께서 한 번씩 쓰실 수 있는 MC 무료 이용 쿠폰. 이거 여러분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. 딱 한 장씩 밖에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많지만 오늘 할인된 가격 거의 거저 그냥 공짜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료 이용 쿠폰입니다. 지금 제가 양 팀 주장에게 나눠드리는데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. 잃어버리면 이거 못쓰는 거예요? 그렇죠. 이게 잃어버리면 못쓰는 거예요? 진짜로? 괜찮아요. 또 드려요. 한 번은 쓰셔야 돼요. 한 번은 쓰셔야 되기 때문에. 준비되셨죠. 귀엽게. 안귀여우면 안 됩니다. 귀엽게. 목소리 크게 해주시고. 지목할 때도 큰 목소리 해주시고. 첫 번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아라! 화이팅! 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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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준비되셨죠? 첫 번째 일단 강북이 승질을 거뒀습니다 우리 김종국 씨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무식히 보는 사람 집중해 이번에는 좀 거친 버전 어떨까? 거칠게 거칠게 어떻게 해? 좀 거칠게 우리 김종국 씨 어떻게 해? 될 것 같습니까? 거칠게 한번 해보죠 거칠게 최대 거칠게 시작 홀이프 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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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틱 오동, 돌 허둥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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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둥둘!